난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누군지, 이걸 왜 차고 있는지, 여기서 뭘 해야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주인공?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가 주인공이란다 뭐지? 생사의 기로에서 공포와 사투 중인 사람들을 보니 끓어오른다 해충에 대한 나의 분노가 그래, 세상을 정화하는 주인공, 난 방역맨이었어 투체할 수 없는 정의감이 타오른다 존재하는 모든 더러움을 멸균, 살균하겠어 여기야, 여기! 어디! 어디야! 여기야! 거기야! 여기 아니고 여기야! 어디! 여기야, 여기! 여기! 이건 또 뭐야? 시한폭탄? 어떡해요! 닥쳐! 설마, 이거였어? 인류의 위기 앞에 목숨을 건 최후의 구원자 그래, 난 폭탄 제거 말이었어 입어줘 근데, 뭘 자르지? 좋아, 파란색 너로 정했다 감을 믿자 다행히 아무 일도 없다 그럼 아직 기회가 남은 건가? 이번이 마지막이다 제발! 경비가 해제되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? 뭐지? 보안이 끊어진 순간 우연인 듯 우연 아닌 우연히 입장한 이 강도들은? 야, 탱규야! 니가 됐어! 탱스야! 담아! 이 새끼다! 이걸 왜 나한테 잠깐 풍긴다 짜릿한 범죄의 냄새가 유혹한다 내 어두운 양심이 폭명 강도 이게 나였어 내 나라, 내 나라 니꼬다, 내 나라 신발을 뒤지니까 금괴가 나오네 이 요정 뭐 있나? 주머니에 햄버거 야, 박! 랄랄라 숨기다 들키면 15, 4, 10대 이 날이 나와 그 날이 나와 가만 뭐가 이렇게 움직여? 뭐야, 이 사나운 움직임 예산놈이 아니다 누구냐, 넌? 이건 또 뭔데? 토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지션 부엉입니다 뭐야 나 강도 아니었어? 매지션이라고? 그게 뭔데요? 매직의 매직의 꽃 바로 공중부양 마술입니다 뭐, 부양? 내가 누굴 부양할 처지가 아닌데? 저 여자는 또 뭐야? 내 조수인가?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? 어쩌라는 거야? 니네 안방이냐? 눕긴 왜 누워? 아, 몰라 내가 매지션이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, 한번 해보자 나 주인공이야 워, 뜬다! 진짜 떴어! 이게 뭔 일이야? 뭐지? 튀자! 저건 설마 은하를 넘어 지구의 마실 나온 유에프? 으아악! 아! 아으! 아! 난 외계인이다